자 도은호는 예라인인가 노라인인가 우리 은호가 보컬 되죠 자 랩 되죠 프로듀싱 되죠 그럼 봐봐 여기 벌써 우리가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손 잡지마 아니야 예존엔씨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보자 봐봐 몇 퍼야 12% 오케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80%에 2%당면 몇 퍼에요 82%죠 근데 남예준 아까 몇 퍼 나왔어 60%에다가 16% 더하면 얼마야 아 12%입니다 12%? 예 12%에 저거 61% 그러면 83%죠 아니요 아니요 몇 퍼 라고? 74% 아 나 밀랄갈래 아니 30%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를 오케이 어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보자고 보자고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좋아 해야돼 말해야돼 이거를 야 아니 이 다크모드 하하하하 다크모드 안될 뭐 안돼 특수 음악 아멘